동화에서나 봤음직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해킹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가짜 실리콘 지문까지 만들어서 대출금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56살 박 모 씨 등 일당은 중국 위조범에게 의뢰해 3D 프린터를 이용해 64살 이 모 씨의 지문을 실제처럼 만들어냈습니다. 이들은 가짜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지난 6월 이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박 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문서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50억 원 상당의 땅을 갖고 있는 이 씨는 이들과 만난 적도 없고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박 씨 일당은 해킹과 지문 위조로 이 씨 땅 소유권을 이전시킨 뒤 이를 담보로 강남의 모 조축은행에서 대출금 15억 원을 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씨의 개인정보는 해킹으로 입수하고 지문은 첨단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겁니다. 하지만 얼굴이 주민등록상 사진과 다른 점을 의심한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박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해킹과 지문 위조 과정에 다른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